스쿼드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 풍얼냥이라며 형 진짜로 우리 잘하는 방송으로 떠나면 슬퍼할꺼면서 음 아니야 갈사람 벌써 갔지 내일 휴방이야 가자 여포가자 고수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풍얼냥님처럼 동화되어버리는 갓방송 트레이서 이씨 아 나이클났다 발소리 근처에 내..어 저기있다 전 터뜨려있어겠지 간다 시간을 거스르는 주먹갈게요 총소리 뭐지 저 나 팠다 왼쪽으로 보고있어 아 나 가야되는데 본 이상 안쫓아가줄수도 없고 이거 매너해야지 쫓아가자 쟤도 나도 망했어 첫팜이 누군간 죽어줘야겠어 사회를 위해서 주먹 연습하는거야? 지금 연습해봤자 안될텐데 니 맑고 좋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 둘중에 한명 여기서 죽자 그래야 다른사람들이 이득이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했어 일로와 응? 흐흐흐흐흐흐 저기까지 가겠다고? 아 늦었네 좀 빠른데 쫄게 해야겠다 멈치게 수류탄 수류탄처럼 왼쪽으로 와 이걸 안쫓네 수태인줄 알고 옆으로 꺼글도 만도한대 상남자요 오른쪽 집에서 무기 나오는 순간 난 죽는다 내가 사회약 난 왼쪽 집을 고르겠어 바로 먹고 나오지마 매너하자 제발 매너 매너매너 매너 매너 풋풋 플리스 미친 매너 제도 없을 확률 있어 근데 거기서 총을 쐈어야 되는데 끝나부렀다 아 내가 좋아하는 카구팔이다 잠깐만 안오는거 보니까 없나본데 녀석 총이 없나본데 어이? 어이 너 총 못먹었구나 녀석 녀석아 응? 난 충분히 매너해줬다고 생각해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다 어디갔어요 너 벌써 뛰어버린가 문이 닫혀있다 창문으로 여기 숨어있을 수도 있어 아직 총이 없었죠 창문을 깨고 달아났구만 총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총이 없다면 어디로 들어갈까 왼쪽으로 간거 봤을테니까 이쪽으로 갔을거야 사막을 질주하다가 쓰러져있는거 아니야? 목말라서 아 녀석 이거 죽여야되는데 이거 일직선으로 뛰었을거 같은데 저기서 내려갔을거 같다 저 사막으로 저렇게 뭔데 현상수배봄도 아니고 헤이 제 3척 동자에게도 배울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풍형에게도 배울것이 있어요 파이팅 저놈은 나쁜놈이여만해 절로 내려갔어 추적해 발자국같은것도 생기면 좋겠다 없는데 이 녀석 어디갔지 없어어 일로 간게 아니란 말인가 이리로 갔을거같은데 제일 가까운 집인디 여기 파밍하지 뭐 여기 아무도 안왔나 문이 다 닫혀있어 좋다 좋다 아 녀석 어디갔지 추 녀석 여깃구만 녀석 템을 찾고 있느냐 어디 창문 깨지는소리가 났어 저쪽집인거같은데 먹었겠지 먹었을거야 상자 어 상자 초반에 싸웠구만 여러분 템이 없단 얘긴데요 왼쪽 발소리 보셨어요? 수류탄 없는데 계단이 있어 오우씨 수류탄인거같은데 나 봤어 이거 나 봤어 이번엔 수류탄 던지면 달려갑니다 맞았어 세게 맞았어 하하하하하하 패기로 왔자 너 상자 어디갔냐 근데 무릎 꿇는거 보소 님 님 상자 뭐야 이놈 상자 어디갔어 상자 계단에 넣어버렸냐 지독한 놈 어 이 녀석 쏟어프잖아 후라이팬에 아 이거 버그가 좀 있네요 이게 템이 밑에 바뀌는 버그였나 아까 탄창도 그렇고 그쵸 에이씨 힘들게 죽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게 돼버렸어 랜덤박스라고? 하나도 안줬는데 뭔 랜덤박스요 하나라도 줘야지 어차피 카구팔 있으니까 소총은 저교총은 됐고 아 차다 이쁜 버그이 빨간색 일단 내꺼 찜 나 그런가 머리가 없잖아 나쁜데도 먹어야돼 이쁜 이쁜 안 돼 안 돼 근처에 두놈 바로 앞에 소총 서로 마음껏 프리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야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음 끼어들어 외모 끼어들어 끼어들어 스코프가 없는데 어디야 이거? 저기 앞에 파란집인가? 일단은 스코프부터 아 스코프가 없네 저 차 타러 올꺼거든 버기 보면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왼쪽에도 한 놈 있고 오른쪽에도 한 놈 있고 근데 안전지대라 굳이 차를 탈 필요는 없긴 하지만 올 것 같애 이쪽으로 온다면 말이지 어차피 저쪽이 사이드라 이쪽으로 오겠다 안오나? 안오나? 온다 발소리 왼쪽 집에서 아 알았어요 아아악 아씨 나 빨리 깼어야되는데 옆으로 창문으로 올까봐 빨리 도망갈라 했는데 네 에이 샷건이라 추했다 아 뭐야 재수없게 딱 저기서 멈췄는데 딱 내가 있네 도망가 엉덩이 아 그거 엉덩이 맞아버리네 가만히 그냥 할거야 나 오른쪽으로 돌까봐 아 재수없게 저기서 딱 멈추지 멈춰서 할거야 아 나 오른쪽으로 돌 줄 알았지 너무 너무 상대를 높게 봤다 과대평가했네 그러게 후라이팬이었으면 막았을텐데 첫 친구 후라이팬 먹었으면 이건 버그가 날 죽였다 사실 수류탄 들어올 수 있어서 멈추긴 뭐였다고? 그쵸 제 판단이 맞아요 하지만 그럴것으면 살짝 보고가지 약간 내밀고 블루홀이 날 죽였다고? 리플레이 한번 찾아보자고 나 추노하더네 왜? 아 저기올까봐 됐어? 시간 아까워 아 내가 추노했던 애 어디갔는지? 아 걔는 좀 궁금한데? 제일 처음에 그놈? 그것만 어 그거 보자 이거 맞죠 뭐야 나 죽였던 여기 같이 내렸네 근처에 풍영 바탕화면만 보면 완전 깸돌이 같아요 나 어디감 B를 누르면 어 나를 볼 수 있고 저기있다 저놈 저놈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사람인듯 펜시이이이 펜시오잉 저녀석이 어디갔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있었는데 2배속 그래 2배속 분명히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저녀석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여기서 우리가 저녀석이 오른쪽으로 총 가고 저녀석이 총을 먹었나 안 먹었나 볼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바꾸죠? 님들 이거 제 시점으로 볼 수 있던데 펜시옹이 펜시옹이 오케이 이녀석 시점으로 이녀석이 처음에 깐 곳에 구급상자랑 붕대 있었는데 구급상자먹고 바로 튀었어 왼쪽으로 갈라고 했지만 내가 들어간걸 보고 녀석은 달렸어 제 말대로 일로 간게 맞잖아요 근데 이녀석이 어디로 갔어 내 말대로 이쪽으로 갔어 큰 마을로 갔다고 이녀석 맞다고 맞어 근데 난 그래도 카구팔 먹고 좋아하고 있었어 아직도 파밍하고 있는 줄 알고 얘는 벌써 튀어버렸는데 빠른 놈 내가 간 곳은 추적은 성공했는데 어? 추적은 성공했는데 잠깐 여기서 나는 어? 이녀석 널 죽었다 하고 있었어 응? 죽이러 가고 있어 이 녀석은 벌써 여기 도착했는데 이녀석 바라 이거 누구한테 죽은거야 이거? 여기까지 갔는데 난 아직도 이놈 찾고 있고 벌써 여기 집에 도착했네 벌써 아직도 저 쫓아오나 보고 있는거 봐 여기서 집을 들어갖고 머리통이랑 가방을 먹었어 하지만 얘도 총이 안나왔네 하지만 얘도 총이 안나왔네 2층 이녀석 2층이 왔고 나는 어딨냐 여기서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집이야 얘는 벌써 집에 도착했어 땅바닥에서 주웠다 소드오프를 설마 이녀석 내가 아까 죽인 녀석 아니지 소드오프 맞어? 설마 한번 돌려봐 이녀석 계속 파밍하고 있어 소드오프 밖에 없다면 그 녀석인데요 미친 저기다 나 봤어요? 여러분들 저 지나간거 보셨어요? 이녀석 여기 있었어 방금 보였어 나 창문 깨지는 소리 이녀석이었구나 나 여기서 아까 창문 깨졌다고 거기로 갔잖아 이거 이거 이녀석 이거 소름 이리 일로 왔네 이녀석 아 이녀석이 애초에 나를 보고 있었어 나는 너를 쫓고 있었는데 애 포기하고 벌써 갔나보다 하고 창문 소리 들린데를 갔었는데요 헐 그리고 날 봤어 계속 쫓아온거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지 왜 날 계속 쫓아온거야 도대체 날 왜 앵먹하지 못해? 나는 여기 올라왔어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내가 나온다 저기서 내가 나오고 있어 마주쳤죠? 눈이 마주치고가 매도매도 살짝 왼쪽 봤는데 왼쪽에 누구 있나 보고 저기 살짝 보인다 이 녀석이었어 내가 쫓던 놈 내가 결국 죽였구나 이놈을 왜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 놈이었네 어 수루탄 하아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네요 지금 죽이러 갑니다 수루탄을 두개 던졌을때 그때 타이밍에 뛰어오죠 뛰어와요 막 뛰어와요 쏘드오프 아 샷건 한대 제대로 맞고 샷건도 아닌 샷건 의사샷건으로 나를 죽일라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어서도 내 상자를 안줬어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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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안주면서 저주로 저주를 쳐 부었어 봐봐 이거 뒤에 숨긴거 보이세요 지금 뒤에 후라이팬 숨긴거 봐 저 뒤로 해가지고 후라이팬 안 놔두는거 봐 이거 쏘드오프 안줄라고 꽉 잡고 있는거 보소 죽어서도 지독한 놈 난 여기서 뭘 하나 먹고 꼭 잡고 있는거 보소 아아 이렇게 된거구나 그리고 난 죽었지 엉덩이 방댕이 맞고 방댕이 흐윽 정말 내 죽음에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난 이유있는 죽음을 당했던거야 마음이 풀렸다 한판 더 놀릴 수 있을거 같아 한 판 더 돌릴 수 있을 것 같애 저 녀석을 잡았잖아 여기에 쫓던 녀석 그놈이 그놈이라니 한 판 더 돌릴 수 있게 되었어 간다 저 녀석도 리플 해봤으면 짱났겠다 zerANS 저 녀석 저녁 생긴 강한 고구마 할렐루는 감사합니다.